중구 중촌 2단지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효와 예를 중시하는 중구 그 안에 멋지게 새로 지은 중촌동 주공 2단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우리 92명 회원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울 때 내일처럼 발벗고 도와주는 정이 넘치는 경로당으로 2년 전 이곳에서 발표대회 구경을 하고 안효단 회장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나아보자고 자신감을 주어 국현주 강사 지도 아래 회원들과 팀 만나면 연습하여 드디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연합회장님과 우리 인상 중구 지혜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숙불 넣어서 숙불 넣어서 네 둘만 주시고 목표 박수 춤 주세요! 박수! 박수! 오케이 오케이 오키누키야 내 길을 흘러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키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고기는 없다 내 인생 나아 우연하게 살아났더라 미연한 사랑은 나 싫어 자 우리 중국 우원단 춤 추세요 흔들어! 프랭카드 좀 피시고 프랭카드 피시고 나를 무는 나의 일본 당신이 있으니 박수! 오케이 오키누키야 내 길을 흘러간다 오케이 오키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예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키누키는 없다 내 인생 나아자 내 인생 나아자 예 태극기로 잘하셨어요 박수 네 뭐가 또 나오나요? 네 수박 부채가 나오는 수박 부채 예 오 멋있습니다 박수! 네 수는 오 멋있어 너 중국 지휘가 있나요? 춤 좀 추세요 이 춤 좀 추 아싸 싹 싹 워 우리 중국도 응원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1, 2, 3 1, 2, 3 플랫추의 머리 춤추는 팻머리 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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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라고 춤추는 팻머리 1, 2번이라고 춤추는 팻머리 수박 부채가 인상적입니다 잘하는 팻머리 1, 2, 3 Web 융 spoons 악상 깨주세요 예 아주 멋집니다 노래하는 춤추는 댕머리 네 대영살이라고 연습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춤추는 댕머리 흘러보는 이 노래는 백사람 18번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백머리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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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가도록 춤추는 댕머리 백머리 박수 주세요 예 세상 이렇게 잘하는 춤을 처음 봤네요 너무 잘하셨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현주 강사님이 연습 우리 어르신들 지도해놓고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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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수고하셨어